문역들 늙기 전에 봐야할 에로영화 119 더 듀크 오브 버건디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영화 탑 200에서 11위를 차지한 영화입니다. 곤충학자로 세련된 중년부인 신시아협회는 집안일을 부어주는 순수와 관능이 겹쳐진 넷된 얼굴에 에블린이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에블린이 숲속에 홀로 앉아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나뭇잎 사이로 해가 비추는 모습을 올려다봅니다. 그녀는 바로 자전거를 타고 신시아의 집으로 가는데 신시아는 에블린의 고용주이자 거대한 성같은 집의 주인입니다. 신시아는 에블린이 문앞에 선 채 한동안 기다리게 만들다가 차가운 얼굴로 문을 열고 늦었다고 면박을 줍니다. 소파에 앉으려는 에블린에게 앉지 말고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하며 일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엎드려 바닥을 닫고 있는 에블린을 향해 사탕껍질을 던지는 등 신시아는 악독하고 거만한 고용주처럼 보입니다.